아살렘 알라이쿤 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래는 캐스트를 여러분들 준비하다가 어떤 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우리나라 석유 화학 산업에 대한 캐스트를 원래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랑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브리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유 화학이 문제가 아니죠. 석유가 여러분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급하게 여러분들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보도자료들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핫한 뉴스죠. 석유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 두 편으로 나눌 건데요. 모자값은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눌 건데 사실 석유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석유가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석유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예상은 어떤 과학적 데이터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조금 과학적 방법론들이 많이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앞으로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국부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그 업체 대표가 본사가 집이라는 등. 아무래도 이제 발표의 주체가 직접 이제 어떤 행정부의 수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또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은 조금 빼고 그런 얘기들은 조금 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좀 드라이하게 우리가 사실적인 관계에 근거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만약에 이 석유가 나온다면 가장 궁금한 게 여러분 뭐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산유국 되면은 우리도 다 같이 만수르처럼 살 수 있는 건지 꼭 그렇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쭉 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봤죠. 석유는 도저히 뭐 참지. 참을 수가 없어요. 석유는 도저히. 그래서 준비하던 캐스트를 때려치고 바로 주제 변경해가지고 여러분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총 두 편으로 여러분 캐스트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석유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또 오랜만에 캐스트 지식밥차죠? 중간 광고가 없으면 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 광고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심화 개념에 해당하는 생윤사문, 윤사, 강좌가 거의 다 이제 완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로로딩, OX2쿤, 우리 생윤 강좌도 이제 한 1, 2주 정도 있으면 내신 휴강 전에 전부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1,200개가 넘는 여러분 다양한 선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는 그런 강좌이면서 동시에 개념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 짚어볼 수 있는 강좌고요. 제로웨이스트, 기출분석엔 심화, 윤리화사상도 마찬가지죠. 개념을 아주 짧게 요약해드리면서 관련된 고난도 기출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윤사 강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죠. 아주 빠르게, 특히 이 기출분석 강좌이기 때문에 문풀 강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스피드 개념 강좌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개념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도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풀어보는 알짜배기 강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탄문화를 내가 고민한다 하시는 분들은 1번 개념 강의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내가 도저히 개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나가셔도 개괄적인 개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혀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을 다 요약해주고 스피드로 개념을 완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좌라서 이런 개념 강좌들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다. 근데 이게 여러 언론에서도 비추지만 사실 이렇게 석유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그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게 다 연결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석유가 나왔어요. 막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체계가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난 거라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갑자기 나왔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깜짝 놀라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내러티브 있게 좀 전달을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시추의 역사는 언제냐.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여러분들 석유 수입국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여러분들 석유 큰손이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미국 이런 일본 이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석유 수입량도 많고 석유 소비량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 규모도 그렇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석유를 쓰고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세계에서 정말 손가락에 드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 석유 소비를 보여주는 나라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여러분들 석유랑 관련해가지고 쇼킹한 일이 벌어졌던 게 언제겠습니까? 이름부터가 이미 오일 쇼크잖아요. 1970년대 여러분들 오팩 결성하고 중돈 정쟁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석유가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던 바로 그 시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쇼크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석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석유의 수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이 70년대부터 슬슬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1976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씨 우리나라도 산유국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발표가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 우리나라의 포항 등지 원래 그쪽 지방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그래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죠? 삼국유산화 삼국사기 같은 이제 기록들에서도 그 경주 지역이나 이 경북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막 불기둥이 치솟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가스가 뭔지를 잘 몰랐을 테니까 이렇게 가스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료들도 존재했다고 해서요.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어디선가는 한 번쯤 잘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때 어떤 계기에 의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석유를 실제로 시추를 하게 되죠. 영일지구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이렇게 시추탑을 세워가지고 그죠? 중앙정보부 요원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가가지고 실제로 여기 석유가 나오는지를 이제 파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웬걸? 거기서 실제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석유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원유가 막 뿜뿜 막 그때부터 그죠? 막 산유국이 될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신인한 대통령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될 것 같아요. 산유국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제 총대를 매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국이 될 것 같다. 이런 발표가 나니까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질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죠. 당시 학계에서 이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쪽 집안은 화강암 기반의 집안인데 이 학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화강암층 밑에 석유가 있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싶었으나 우리 PD님 이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아주 민주적이고 아주 자유로운 시절인가요? 아니죠. 이 시절에 대통령이 지금 야이씨 우리나라 산유국이 하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디 학자 나부랭이가 나와가지고 거기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PD님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 당연히 들어보겠죠? 너 혹시 NS라고 들어봤니? NS 어딥니까? 바로 남산이죠. 그렇죠? 남산 밑에 가면은 옛날에 요즘은 남산타워가 있지만 옛날에는 남산타워보다도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곳이 있어요. 남산타워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이 있죠. 중정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보부라는 곳이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 이제 아무리 내가 교수여도 함부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교수가 아니라 그렇죠? 남산에 가가지고 아주 커다란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너 NS 가고 싶니? 이런 얘기 들으면 어? 석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절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일만 근처의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많이도 뚫습니다. 이 지역 석유가 맨 처음으로 이제 발견됐다고 했었던 그러한 지역에 이제 구멍을 한 4개 정도를 뚫어가지고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추를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육상, 육상이죠. 육상에서 이렇게 이제 석유가 나왔다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땅에서 이렇게 뚫었어요. 그 당시 기술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뚫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딱 뚫었을 때 진짜 원유가 여러분들 나왔대요. 원유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기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신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신이 나가지고 야, 봐봐. 나오잖아. 학계 어디 갔어. 화강암? 너 화강암으로 막고 싶니?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바로 이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을 불러가지고 재떠리에다가 이 기름, 이제 여기서 뽑아온 기름을 대통령한테 당연히 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임자, 봐라. 여기 이제 석유가 나오는데 한번 경제수석한테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경제수석한테 이걸 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경제수석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중화학공업 중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화학공학 전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재떠리에서 기름 받아가지고 이제 불을 딱 붙여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 왜냐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원유면은 진짜 원유면 불을 붙였을 때 굉장히 강력한 이제 강력하진 않지만 어떤 폭발스러운 어떤 그 화력이 발생한대요. 근데 실제로 태워보니까 너무 얌전히 타는 거예요. 마치 휘발유나 경유처럼 이 발압점이 일정한 왜냐면 원유는 사실은 그 기름이 되게 많이 섞여있는 거기 때문에 발압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발압점이 일정한 기름이 이미 정제가 된 기름이 타는 것처럼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기름이 너무 잘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한 거죠. 이분은 공학 전공이시니까 이거 아무래도 판 새끼가 문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과가 판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아무래도 원유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원유가 나왔다면은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 역사가 스포일러니까 다 진실을 알고 있죠. 이게 사실은 원유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근처에 어떤 경유 저장고에서 지금 이제 들려오는 썰은 그렇죠. 근처에 있던 경유 저장고에서 흘러나왔던 기름이 우연하게 이제 시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뽑아서 원유가 나온 줄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는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파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어쨌든 계속 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구멍을 4개나 뚫어가지고 열심히 팠는데 화강암을 3킬로나 뚫어가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팔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런 기름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석유 관련된 이제 해프닝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해프닝이고 이랬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이번엔 드디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이제 딱 벌어지게 된 겁니까? 드디어 석유를 발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번에 석유가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냐.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70년대에 굉장히 오일 쇼크로 많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당시부터 이제 그런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가 됐겠죠. 조금 더 안정적인 석유의 수입처를 만들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꼭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와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유전 개발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더 안정적인 수입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한국석유공사 지금은 한국석유공사고 그 당시엔 다른 이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한국석유공사에 이제 전신이 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설립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국내외 주요 유전과 가스전을 개발 실제로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고 석유자원의 비축과 비축시설 운영 그래서 그 구리 가다 보면 경기도 구리시 일대에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석유 비축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석유를 전국 곳곳에 나눠가지고 이제 분산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근처 가면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당연히 여러분 가등급 보안시설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지도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근처 가면은 이제 굉장히 경비가 이제 삼엄하게 지켜져 있고 뭐 한국석유공사 시설입니다. 뭐 이런 안내가 이제 붙어있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국 곳곳에 이렇게 석유자원을 비축하고 그런 비축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한국석유공사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알뜰주유소. 그죠. 우리 주변에 요즘은 잘 없어요.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알뜰주유소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가져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사진이 항상 또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그 주황색 표시로 S5, OIL, GS, 칼텍스 이런 거 말고 주황색 표시로 알뜰주유소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석유공사가 농협이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다른 그 일반적인 주유소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해주는 알뜰주유소 사업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하고 있고 유가 정보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피넷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휘발유, 경유가격,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다.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한국석유공사인데 어쨌든 가장 주된 이제 목적은 뭐겠어요. 어쨌든 국가에서 이런 공사를 만든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일쇼크 맞아 보니까 아, 얼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자원의 좀 주권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공사를 창립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그럼 그동안 손빨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여러분들이 이제 탐사 작업을 하고 또 외국 유전들은 어떻게 탐사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개발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1998년 우리나라가 IMF의 이제 여파로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던 바로 그때 아주 희소식이 하나 들리죠. 왜 하니 뭐가 나올 것만 같아 이러면서 동해를 탐사하다 보니까 푸식푸식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가스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동해 가스전이 98년도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가스전이 이제 상업적으로 여러분들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죠. 중공이었는지 생산 시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2년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스 발견 이후에 생산을 이제 이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동해에서 실제로 가스가 나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동해나 경북 지역에서 가스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원이라는 것은 어떻냐면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기도 해야 되고요. 또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가스는 무조건 우리 인간한테 유용하기는 하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개발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채산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가스들 육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스들이 사실은 채산성이 있어서 개발을 할 정도의 여러분들 규모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동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경제성 평가를 거쳐보니까 충분히 생산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수입 대체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가스를 원래 수입하는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는 가스를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충분히 수입을 대체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죠. 그러려면은 또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가 양도 어느 정도 많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그 가스가 이제 엄청 품질이 괜찮아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쨌든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춰가지고 실제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2004년에 이제 가스전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가스와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되죠. 근데 석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뭡니까 검정색 찐득찐득한 원유 그런 형태의 원유는 안 나오고 경질류라고 그래가지고 하얀색 기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저희 누나가 한국 석유공사에서 인턴을 했었어요. 언제쯤 인턴 했었냐면 2008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 제가 중학생 때쯤인가 그때쯤 이제 인턴을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턴하고 나서 선물로 받았던 게 여기서 이제 시추한 가스 가스가 아니라 경질류 있죠. 그거를 선물로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라는 걸 근데 누나가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나온대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때 알았던 기억이 나요. 아 우리나라에서 가스도 생산하고 석유도 생산을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을 했죠. 그래서 그게 좋았습니까? 2021년에 그래서 12월 31일자로 근데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까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많이 생산했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04년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가스전에서 생산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가스전에서 생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약 17년 정도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할 만한 양은 아니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가스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같은 것들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17년간 가스를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수입 대치 효과를 많이 받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였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초경진류 390만 배럴 천연가스 4천만 배럴 여기서 가스는 4천만 배럴이라는 건 석유랑 같은 정도의 가치로 이제 환산했을 때 이걸 석유의 어떤 그 용량으로 같은 효용을 가지는 석유의 어떤 크기로 환산했을 때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왜냐면 가스는 기체고 석유는 액체니까 서로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잘 안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제 에너지 톤으로 이제 환산해가지고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 배럴로 환산을 해놨네요. 석유 천연가스는 4천만 배럴 정도가 이제 나와가지고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6천억 원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PD님. 여기서 2조 6천억을 우리가 뽑아 먹었대요. 그럼 여기서 가장 경제성 평가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걸 파내는데 파내는데도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파내는데 얼마가 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파내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PD님. 네? 천억? 아 규모가 조금 작으시군요. 얼마 정도가 들었냐면 1조 2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땅 파면 돈 나오냐? 라고 얘기하지만 땅은 엄밀히 따지면 바다고 바다 밑에 땅이 있긴 하니까 하여튼 땅을 판 거긴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땅을 파가지고 돈을 벌었죠. 얼마 벌었어요? 1조 4천억 원을 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일단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일 수 있고요. 지금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게 터졌을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걸 뽑아냈다고 하면 그 당시 유가에 따라서도 이게 결국엔 변동을 하는 거니까 유가가 조금 높던 고유가 시절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경제성이 좋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석유 산업은 경제성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원이 나온다 라고만 해가지고 경제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채굴 비용이라는 것도 너무 조건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이게 채굴이 되었을 때 그래서 석유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이 어떻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텐데 뭐 어찌됐건 간에 돈을 벌었대잖아요. 그래서 돈도 벌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석유공사 홈페이지에 가도 나오는 얘기지만 돈을 번 것도 돈을 번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물론 아웃소싱도 하고 그랬겠지만 동해라는 우리의 바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탐사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을 발견해본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기업을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다른 나라 앞바다를 막 탐사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조강권을 얻어가지고 막 함부로 채굴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먼저 베타 테스트를 해봐야 나중에 다른 나라 광구를 개발하러 가더라도 경험이 쌓여가지고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자원이라는 건 우리나라 안에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도 유전을 사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유전 같은 거를 우리가 이미 발견된 다음에 사올 수는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좀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네 나라 바다를 탐사하고 그래서 이제 너네가 직접 탐사하고 비용을 들여 대신 유전 나오면 실제로 석유가 나오면 몇 프로 떼줄게 보통 이런 식으로 석유 사업은 굴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석유공사가 이러한 시기에 현장 경험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리고 시추기술 이런 것도 우리가 확보해 나가려면 어쨌든 굉장히 좋은 계기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석유공사가 시추미 탐사기술의 발전이 가능했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석유의 발견이라는 것도 이런 좀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그 대통령의 업적이냐 사실 뭐 석유가 묻혀 있었던 게 그 대통령의 업적입니까? 공룡의 업적이지? 아니면 메모드의 업적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우리나라는 70년대 이래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상업생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내러티브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있어야 이런 사건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2024년에 대통령실 공식 사진이죠. 그래서 발표를 하죠. 뭘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까? 석유가 나왔어요. 이렇게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탐사자원량 140억 배럴이죠. 140억 배럴 그렇죠? 탐사자원량이 140억 배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탐사자원량은 실제 매장량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가이아나 원전의 현재 매장량이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냐면 약 110억 배럴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가이아나가 근데 이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시출을 하기 전에 이 탐사자원량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350억 배럴 정도의 탐사자원량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탐사자원량이 이 정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석유가 있을 법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그 공간의 크기를 계산해서 그 안에 석유가 이 정도로 차있을 때 대충 이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추산해 놓은 거니까 실제로는 350억 배럴에다가 110억 배럴 정도가 나온 걸로 보면 그쵸? 실제로 350억 배럴이 다 나오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탐사자원량이 140억 배럴이면 이게 다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로또 맞을 확률보다 작을 수도 있고 로또보다는 뭐 클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작은 확률이라는 거고 통상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중에서 이제 140억 배럴 최소치가 35억 배럴이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확률로 다 있진 않을 거고 일반적인 확률로 우리가 가정해봤을 때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해보면은 뭐 한 35억 배럴에서 40억 배럴 이게 다 진짜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아마 묻혀있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는 뭐 석유가 얼마인지 뭐 가스가 얼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탐사자원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석유는 이제 3년간 사용하고 가스는 이제 40년가량 쓸 수 있는 분량 총액을 따지면 삼성전자 3개 분량 원삼성 투삼성 쓰리삼성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발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그 설왕 설레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직접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이제 많은 언론들의 눈이 여기에 이제 쏠려 있는데 어쨌든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냐면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커다란 규모의 석유 기업이 파다가 갔다더니 갑자기 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논쟁 대상이죠 그래서 아니 거대 기업은 없다 그러는데 그치 왜 우리나라 정부는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거 구라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인데 일단 정부의 발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질서정연한 사회인데 아무래도 정부의 발표를 좀 그래도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단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석유공사 보도자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액트지호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추가 탐사자료의 종합적 활용과 정밀한 자료 해석 등을 통해서 우드사이드가 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형태의 프로스펙티브 유망한 구조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망구조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유망구조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용어더라고요 잠재구조라는 게 존재하고 유망구조라는 게 존재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잠재구조는 상대적으로 어떠한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작은 구조라는 거예요 조건을 조금 덜 갖춘 형태의 구조 혹은 조건을 갖췄더라도 그것이 존재할 확률이 좀 작은 형태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잠재구조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유망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좀 이따 말하겠지만 네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것이 유망구조다 라고 이제 도출을 하게 되고요 통상 잠재구조 잠재적인 구조에서는 대체로 시추를 해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 작은데 시추가 어쨌든 환경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서 잠재구조면은 거의 시출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유망구조의 경우에는 시출을 하는 것이 이제 뭐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철수했지만 그 회사가 철수하기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마침 다 넘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자문을 맡겼더니 그 자문을 맡은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다? 이 정도의 유망구조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라는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024년에 갑자기 어? 석유가 나와요 막 이러면서 발표를 했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회사가 옆구리를 콕 찔러가지고 야 거기 석유 나올 것 같아 한번 파가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한국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라는 이제 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올 것 같은 구조들을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었다가 제가 봤을 때는 내러티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한 정권에 어쨌든 대통령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정권 차원의 문제로 이제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번지다 보니까 너무 내러티브가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노력을 했겠습니까 뭐 이번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간에 하여튼 핵심은 이거죠 이 시추 탐사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탐사하던 구멍 이름이 뭐였냐면 주작공 그죠? 홍계공 방어공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주작, 홍계, 방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물론 구멍 이름을 하필 왜 주작으로 지으셨을까 근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거더라고 2000년대 초반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저거 주작이야 막 이런 얘기가 있기 한참 전에 그때 이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름일 주작이라고 너무 뭐라 그럴 건 없다 홍계, 방어 무슨 일이냐 이름이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소나타 같은 것도 어때요 소나타 하면은 왠지 차 이름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소나타도 지명 이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면은 예를 들어 뭐 차 이름 중에서 임팔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동물 이름 아닙니까 그쵸? 그 영어로 하면 괜찮고 그쵸? 한국말로 홍계라고 하면은 구려요? 이것도 너무 사대주의적인 거 아니야? 그치? 외국에 나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한국어가 이제 유명해지면은 어? 어떤 자동차 이름이 뭐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자동차 이름이 막 동탄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이름이 포항 야 이번에 포항3 샀어? 나 포항 4세대 모델트 샀잖아 이러면서 그 한국어가 유명해지고 한국 문화가 유명해지면 포항 이런 것도 간지나는 자동차 이름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동차 이름은 속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름을 좀 한글로 지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막 비웃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거 영어로 짓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국어를 사용하는 마음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주작, 홍계, 방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나름 이름 붙인 거 아닐까요? 주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 남쪽을 수호하는 신이니까 구멍이 남쪽에 있었던 구멍 아닐까? 그 다음부터 이제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이거 동서남북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씩 해양생물 이름을 붙이면 홍계도 붙이고 방어도 붙이고 원래 옛날에 탐사했던 구조는 돌고래도 있고 고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하다 고래나 돌고래가 훨씬 낫죠 홍계 홍계 방어는 내가 봤을 때 구멍 이름이 좀 막아 꼈어 구멍 이름을 조금 더 잘 지었으면 석유가 나왔을 수도 있어 이 구조에서 근데 뭐 하여튼 홍계 방어 뭐 나쁘지 않죠 맛있잖아요 홍계도 맛있고 방어도 얼마나 맛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탐사하던 그래서 구멍 이름이 주작, 홍계, 방어, 공인데 하여튼 여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탐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탐사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종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질학적으로 석유가 이제 존재한다는 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된대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첫째 근원암이라는 게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퇴적암인데 이게 존재해서 이제 석유가 실제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뭐 매머드가 썩은 물인지 공룡이 썩은 물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가 열심히 썩어가지고 석유를 생성시키는 어떤 퇴적암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생성된 석유가 고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저류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암이 있어야 되고 저류암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석유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 도망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이제 빨대를 꼭 꽂아가지고 이제 시추를 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근원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석유가 고여있으면 이거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덮개암 이걸 트랩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트랩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해야지 여기에 이제 석유가 이렇게 고여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가스도 고여있고 이제 석유도 고여있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빨대를 꼭 꽂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콸콸콸콸콸콸콸콸 하고 이제 뭔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있을 때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어 여기 석유가 있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3D 탄성파 탐사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해저 지형을 이제 스캔을 해서 이러한 구조가 있을 것 같은 지역들을 이제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주작, 홍계, 방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이번 액트지어 탐사 이전에 이미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랑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찾아 냈었던 구멍들인 거죠 얘네의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던데 여기 있는 이 탄화수소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이 구조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이 구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뭐 석유가 됐든 가스가 됐든 하여튼 불 붙이면 타는 게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화수소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메테인 같은 탄화수소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탄화수소가 있는지는 이게 탄성파 탐사만 가지고는 탐색하기가 매우 어렵대요 왜냐면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이 안에 물이 물이 그냥 차있다 그러면 우리가 탄성파 탐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다른 어떤 가스가 차있을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어떤 가스가 차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가 생긴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탄성파 탐사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랜덤박스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랜덤박스를 이렇게 랜덤 랜덤 랜덤박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확률 석유박스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이걸 이제 하나씩 빨대를 꽂아보면서 그게 랜덤박스가 이제 꽝인지 당첨인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찾았던 것 중에서 실제로 뭐가 나온 것도 있는 거예요 가스가 나온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상업 생산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석유탐사의 좀 내러티브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빨대를 열심히 꽂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랜덤박스를 돌렸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돌린 랜덤박스들이 주작박스, 홍개박스, 방어박스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박스를 이제 까보는데 돈이 들었겠죠 일단 주작박스를 까봤어요 오 여기 2D로 이때는 또 탐사 기술이 발달이 좀 덜 돼가지고 2D로 맞대요 2D 탄성파 탐사를 해봤더니 요 조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까봤더니 헤헷 이게 석유가 굉장히 개복치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덮개암이 제대로 석유를 덮어주지 않아가지고 가스를 제대로 덮어주지 않아가지고 2D로 보니까 조건을 모두 다 갖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덮개암이 제대로 덮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돼서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는 이제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뭘 까봅니까 두 번째 박스가 있죠 우리에게는 아직 두 개의 박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홍게 박스를 까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는 또 3D 탄성파 탐사를 했더니 근원함도 있고 근원함도 있고 절조층도 있고 덮개도 있어 뭐만 있으면 돼? 그 안에 이제 석유나 가스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긁어요 우리 PD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휴 안타깝게도 그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이 이산화탄소입니다 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가 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까꿍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이 안에 이게 이산화탄소인지 탄화수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까봤더니 안 나온 거죠 세 번째 박스 방어박스 이거 어때요? PD님 여기 깠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안타깝게도 못 깠어요 오 여긴 다 있을 것 같아 하고 이제 탄화수소가 있을 것만 같아 하고 이제 깠죠 내가 봤을 때는 기도를 좀 한 두 번 정도 하고 깠어야 되는데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당군 할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었어야죠 당군 할아버지 기획부동산 사기당하신 거 아니죠 아니라면 증명해 주세요 후손들에게 하고 깠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치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깠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탐사 보고서를 보면 어떠냐면 압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까다가 실패했습니다 박스가 만내비야 여기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뚫었는데 박스가 만내비인 거야 그래가지고 오 이거 뚫다간 저희가 뚫리겠는데요 그래서 포기 시출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 대표인 아브레오 박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까지 박스를 까봤다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까본 건 아니야 그분이 까본 건 아니고 까본 자료를 받아보니까 뭘 확인하지 못했다? 구조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 실제로 탄화수소가 들어있었던 거를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라든지 가이아나라든지 이런 남미 지역의 유전은 그 지역 말고 국경에 인접한 다른 나라의 유전에서 이미 석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탄화수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지질 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구조들에서는 석유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 세 가지 근원함과 저류충과 덮개만 있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 일단 꽂았을 때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뭐냐면 가스는 어쨌든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탐사해서 이 발견한 구멍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여튼 간에 탄화수소가 안 나온 게 리스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한 그 7개의 유망 구조가 어쨌거나 구조는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막상 빨대를 꽂아보면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하이 이산화탄소예요 뭐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물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다 그래서 이제 그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화수소가 없었던 게 조금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러티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시작해서 갑자기 발견했다 이런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어떻다? 아주 옛날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열심히 이제 그 가스전 발견한 이대로 우리나라도 석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파가지고 랜덤박스를 깐 결과입니다 물론 만내박스도 하나 발견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것들이 쭉 내러티브로써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드사이드라는 그 커다란 거대 굴지의 석유 회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빠이옴하고 이제 임한하고 간 거죠 이게 왜 갔냐? 너 왜 갔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외신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로이터 통신이나 애들이 가가지고 물어봤겠죠 우리나라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 자원의 불모지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그램파가 기획사기 스캠을 당한 것 같은데 그치? 보이스피싱 땅에서 지금 땅을 잘못 사신 것 같은데 그런 땅에서도 석유가 나오더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해가지고 달려갔대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당연히 우드사이드는 묵묵부담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컨피덴셜 어떤 비밀 비밀 그 유지 서약 같은 게 있었겠죠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지질구조 어떤 탐사 자료에 대해서 철수를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 발설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안 하는데 이걸 이제 결국에는 낙관하냐 긍정하냐 결국엔 우리의 시각만 남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낙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우드사이드가 아주 안타깝게 뭘 놓쳤다? 발견 기회를 놓쳤다 가이아나보다 우리나라 탐사자원이야 훨씬 많은데 그런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바보 같은 것들이 너네가 그러고도 세계의 기업이야? 너네들이 뭐했다? 놓쳤다 이렇게 보면 좀 낙관적인 거죠 아 굴지의 기업이 제대로 탐사를 못하고 자료해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게 있을 것 같은 유망구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떠났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석유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좀 낙관적인 입장이 되는 거고 반대로는 이제 어떻습니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차피 파바가 안 나옵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드사이드가 철수했다 이거는 좀 비관이죠 어차피 세계의 기업이 이미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떠난 건데 그거 우리가 판다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보면 조금 비관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팩트는 뭐예요? 얘네는 떠났고 우리는 계속 탐사를 해왔고 이게 그냥 팩트죠 여기서 뭐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그냥 우리의 예측이자 비관이자 낙관일 뿐인 거지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팩트가 아닌 거죠 실제는 어떻게 해봐야 아는 겁니까? 결국에는 만내박스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어쨌든 까봐야 아는 거죠 까서 실제로 빨대를 꽂았더니 하이 이산화탄소 CO2 이지란 하면 이제 망하는 거고 그죠? 원래 랜덤박스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에서 랜덤박스 그렇게 잘 까는데 그죠? 원래 랜덤박스가 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어? CO2면 망하는 거고 파봤더니 뭐가 나와요? 가스나 석유 불 붙는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고 뭐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드사이드가 이만 철수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우드사이드사가 이제 철수를 했을 때 그쵸? 2021년인가? 뭐 그때쯤인데 그러면 PD님 우드사이드라는 세계의 글로벌 기업이 철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석유공사도 이만 하고 셔터 닫고 나가야 되나요? 공사 해체할까요? 근데 저는 그게 공사의 역할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공사라는 어떤 공기업이 가지는 역할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돈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게 역할 아닌가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우드사이드가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탐사를 포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자원 탐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돈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탐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산이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석유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알뜰주유소나 맨날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 기능값이나 올리고 휘발유 가격 얼마입니다 안내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탐사를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기업 얘는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얘는 우리나라보다 더 유망한 곳이 있다 그러면 얘는 거기로 가는 게 맞죠 그게 기업의 목표지 근데 얘는 우리나라 공사잖아요 그럼 얘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원이 발견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거를 파보는 게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설령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걸 파면서 여러 가지 시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나아가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엑소모빌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자원 탐사를 해가지고 그런 자원이 있을 만한 곳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이 공사의 목표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얘네가 가능성 없다고 철수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라는 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정치적인 주장 아닌가 과학적이거나 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공기업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못한 그런 개념 아닌가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3D 탐사를 우리나라에서 더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후에 더 많은 탐사를 거쳤는데 문제는 지금 탐사하고 있는 육관구 지역이 너무 심해 지역인데 이 심해 지역에서 탐사의 자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능력이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니까 또 다른 이제 심해 유저를 오랫동안 탐사해가지고 이런 심해 유저를 오랫동안 탐사한 경력이 있는 회사에게 이걸 맡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회사다 이제 액트지오라는 회사다 그게 이제 요즘에 이르르고 이르르고 있고 그런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액트지오 대표 아저씨 아브레오 아저씨가 어떻습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브리핑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몇 개를 발견했다 유망구조 잠재구조도 아니고 그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것이라고 지금 꽤나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7개 정도 아까 뚫었던 랜덤박스 3개 말고 7개의 랜덤박스를 다시 이제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탐사자료를 딱 보니까 7개의 랜덤박스가 보인다 여기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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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보이죠 제가 봤을 때는 랜덤박스 이제 딱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홍계 방어 이름이 조금 별로야 그래서 7개의 랜덤박스는 국민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을 좀 영엄한 걸로 붙여야 되지 않을까 좀 나올 수 있는 걸로 뿜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석유가 막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망구조 이름을 국민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어쨌거나 도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 직접으로 동해를 가가지고 탐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보내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또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기는 하죠 이거에 대해서 막 어? 근데 직구석에서요? 뭐 이제 이런 얘기 이 회사 본사 전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직구석에서 분석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이 회사의 주작에 따르면 그죠? 이걸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그냥 원래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 애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원래 컨설팅을 해서 파볼만한 곳이다라고 분석해주고 그걸 이제 파보도록 같이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애니까 당연히도 이 구조들이 유망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쵸? 그게 이제 뭡니까? 이 비관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주장이고 낙관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는 하여튼 전문가인 것은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지지 어떤 똑같은 탄성파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덮개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덮개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당연히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량적인 평가를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도 이 데이터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직관과 인간의 어떤 경험치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조건 데이터만 가지고 뭐 0.3을 넘으면 뭐고 0.4을 넘으면 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쵸? 그 지지를 분석하는 전문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 전문가라 함은 어떤 겁니까? 뭐 기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 이거 그냥 감기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문적인 의견인 거고 기침을 하더라도 어? 이 기침은 좀 폐암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전문가의 영역인 거잖아요 같은 증상을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질병일 것이다 그쵸? 여기서 이걸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진단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비슷한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같은 자료를 봤을 때 어쨌든 우드사이드는 철수를 했고 그 자료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보강된 자료를 받아서 이 어쨌든 전문가라고 하시는 이 아브레오 박사는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7개의 유망구조를 하여튼 도출해 냈으니까 파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자회견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유망구조가 7개인데 가능성이 20%다 이 20%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집이 본사다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20%가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 집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세금을 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사실 과학적 근거에 가깝죠 어떻게 해서 그 20%라고 하는 확률이 도대체 도출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증을 하고 언론도 그런 쪽으로 사실 시선이 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제 좀 말초적인 커뮤니티에서만 나올 법한 그죠? 그런 이제 얘기들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논의가 내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건절한 논의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 20%다 그럼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이 가능성 20%라는 건 아까 말했었던 그 네 가지가 어쨌든 다 함께 만족이 돼야지 석유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확률들을 곱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근원암 근원암이 존재할 확률 곱하기 덮개암이 존재할 확률 곱하기 저류충이 존재할 확률 곱하기 그래서 거기에 탄화수소가 있을 확률 해가지고 네 개를 쫙쫙쫙쫙 곱해가지고 그 가능성이 20%라고 계산을 한 건데 사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은 뭘 보고 각각 그 네 가지의 확률들을 계산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그쵸? 우리나라가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검증을 하려고 했는지 실제로 이 박사가 계산한 확률 20%가 일리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 말초적인 내용들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논의가 조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조금 우려스러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질문을 했던 게 제가 봤을 때 좀 유효했던 기자회견 질문은 그거였죠 그래서 이 20%의 확률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결국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기침을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갔더니 폐암일 것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폐를 잘라요 수술해요 2번 다른 병원 가봐요 일단 다른 병원은 가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폐암이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들고 가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통 CT 찍은 거 MRI 찍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른 병원 가가지고 이거 항암치료만으로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암은 맞습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거쳤는지가 사실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기자회견 질문 중에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이 가능성이 20%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맞는지에 대해서 국내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 확률 계산이 맞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 확률 계산이 올바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교차 검증 과정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답을 해줬죠 그러면 사실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은 그렇죠? 이 사람 집이 갑자기 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A 전문가는 이거 20%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B 전문가는 이거 20%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취재해 주는 게 언론과 신문기사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클릭수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양산되고 가십적으로 소비되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정치 논리로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엔 또 진영 싸움이 됐잖아요 어떤 당에서는 캐보자 어떤 당은 캐지 말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과연 맞나 왜냐하면 이게 이 정권에서 갑자기 시행한 사업이라고 하면 정치 논리 휩싸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겠지만 이게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열심히 이렇게 자원을 탐사하려고 해오던 그냥 일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정치 논리로 소모해버리고 가십으로 소모해버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여러분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늘 생각하지만 언론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가십적인 얘기들 말고 진짜로 전문가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논박이 일어날 수 있게 과학적 논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를 좀 이끌어가는 게 언론의 방향성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스모킹건이나 음모론 같은 것만 막 만들어내는 게 과연 이제 올바른 민주사회 언론의 역할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박사가 결론을 낸 건 이거죠 어차피 이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닙니다 파는 거는 우리가 또 이거 땅 파는 회사 불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저씨는 이미 이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돈을 받았습니다 그쵸? 얼마 전에 석유공사 보도자료 보니까 어젠가 올라온 보도자료 보니까 12억인가? 그 정도로 이제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분석해주는 결과 대가로서 이게 뭐 적정한 금액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혼자 분석하고 12억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분이 막 엑소모빌이나 이런 회사에 있었다는 경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받은 건가?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 분의 결론은 이거죠 7개 정도의 유망구조에다가 이 정도 확률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시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 7개까지 거 좀 뚫어보는 거 없던 야 이런 이제 개념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 뚫을 때 요즘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근데 기사마다도 금액이 다르더라고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 뚫는데 천억 뚫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 뚫는데 600억 정도 들더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개 정도 뚫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7천억 정도 드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제 600억으로 7개 정도 뚫는다 그러면은 4,200억 정도 드는 건데 이게 뭐 우리가 학원을 다녀도 이제 쌍둥이거나 이러면 이제 형제 할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D님 이런 경우에 열심히 그 발게이닝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7개 정도 유망구조 이제 해가지고 뚫을 거니까 쇼브를 잘 쳐서 뭐 대충 이제 어? 7개 같은 5개 뚫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 5개 가격으로 7개 뚫어주세요 좀 그런 식의 좀 핫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5플러스 2로 뚫어드립니다 뭐 이런 업체 없나? 그래가지고 이런 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수익에 어? 이렇게 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경쟁 입찰로 어? 저희는 뭐 3플러스 4예요 뭐 이런데 해가지고 이렇게 뚫으면 좋지 않을까 쉽기는 한데 뭐 그건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하여튼 7개 정도의 이제 유망구조 이 정도 확률이면 시추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 어쨌든 이 전문가의 이제 결론이니까 그쵸?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뚫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민간회사의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도 전문가마다 의견이 너무 다르고 민간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들만의 어떤 판단 기준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마다도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봤었던 그 인터뷰는 누구 인터뷰였냐면 우리나라 석유공사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 그런 이제 박사님의 인터뷰였는데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30% 정도 확률이 아까 그 네 가지를 곱한 확률이 30% 정도가 되면은 시추 승인이 사기업에서도 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정도의 확률이면 시추 승인이 난다 근데 우드사이드는 왜 도대체 철수를 한 거냐 20%면 정말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비관적이게 생각하면은 그냥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낙관적이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이아나 유전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들이 열심히 탐사하고 이제 시추공 뚫어보다가 어떻습니까? 다 처음부터 뚫어보던 기업들이 석유를 터뜨린 건 아니거든요 처음엔 누가 같이 뚫었냐면은 이 쉘하고 엑소모빌이 같이 뚫었어요 그래서 쉘하고 엑소모빌이 같이 탐사를 하다가 쉘은 여기가 경계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또 심지어 심의 유전인 경우에는 경계성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탐사 비용이 너무 크니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 5천억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1년 예산이 600조에서 700조 정도 되면 솔직히 5천억은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내가 봤을 때 큰 규모는 아니야 5천억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문제는 사기업은 구멍 하나 뚫는데 천억이야 근데 5개 뚫어서 5천억이래 근데 랜덤박스 5개 까봤는데 다 꽝이야 그럼 너도 이제 꽝 되는 거거든 이 기업도 꽝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업이 일단 첫 번째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은 하나의 기업이 이 광구를 전부 다 갖다가 뚫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야 특히 심의 광구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쉘 같은 경우에도 가이아나 광구가 이제 개발되기 1년 전에 철수를 합니다 난 안 뚫을래 하고 간 거죠 랜덤박스 깔까 말까 했더니 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안 뚫고 갔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어때요 쉘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석유캐스트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천연 그 뭐 천연이란다 재생에너지 바람이 한창 이제 불 때니까 그 당시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쉘은 광구 개발을 포기하고 떠나죠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후회합니다 엉엉엉 이러면서 기사 올렸던데 뭐 어쨌든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얘네는 1년 전에 포기를 했고요 엑손모빌은 이제 같이 할 사람 같이 랜덤박스 깔 사람을 구하다가 이제 헷스라는 이 회사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컨소시엄이라 그러죠 같이 이제 지분을 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쨌든 대박이 났죠 쉘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전 포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CEO 교체되고요 엑손모빌은 주가 폭등하고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선생님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저는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석유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믿고 싶네요 어쨌든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고 여러분도 1등급을 받는다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저도 조금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래야 하니까 믿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왜냐? 왜냐면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게 하나가 딱 터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정말 긍정적으로 잘 이뤄낸 나라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고 반면 비슷한 곳에서 유전이 터졌지만 그걸 잘 커버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 영국인데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제까지 나왔었던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그 석유 개발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십적으로 소비되는 게 아쉽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가 가장 아쉽냐면 왜 이 사실을 꼭 대통령이 발표해야 됐을까 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장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위치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뭔가 발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 스포트라이트와 주목과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정권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수사로서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죠 그런 점들이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해서 그냥 석유공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땐 이 정도까지 막 가십적으로 이게 소비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인 논리에 묻혀서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근데 뭐 석유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게 다 정치 논리에 휘석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 논리에 섞여가지고 좀 가십적으로 너무 소비되어 버리고 그냥 묻혀 버리게 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석유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광구개발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나라의 앞으로의 역량을 위해서라도 근데 너무 이런 것들이 비관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전망을 타면서 아예 이제 이 다음부터는 시추공을 한번 뚫어봅시다 이런 얘기조차도 못하게 되는 나라가 될까봐 너무 저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자꾸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는 걸 용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논리로 가면 실패가 용납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게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자원을 뚫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하는 나라가 되면 과연 그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익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이걸 못 뚫었다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다음 정권이 뭔가를 뚫어보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번에 공격받았던 이 정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보고 논의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마이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그래서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하던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석유가 나오면 우리 삶이 뭐가 바뀌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로또를 사도 되냐 안 되냐 보다는 어? 로또 되면 뭐하지? 이게 국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석유가 나오면 우리 삶에선 어떤 게 뭐가 얼마나 바뀔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이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너무 김치국이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자원을 우리나라가 뭔가 발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미 겪은 나라가 있죠 바로 북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유가 쏟아져 나올 때 엄청나게 많은 호황을 겪었던 바로 영국과 여러분들 노르웨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영국과 노르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르웨이가 조금 더 잘했고 영국은 조금 잘못 대처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그리고 이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의 앞선 석유 개발 사례에서 배워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빠른 시일 내에 이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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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